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.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EM플러스입니다. 종목 코드번호 07461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6일 오후 12시 반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. 자 오늘 EM플러스가 드디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네요. 자 분명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EM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2차전지 업종들이 조금 약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래서 EM플러스라는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은 이제 뭐 나노, 구길 그래핀, 나노 그래핀을 이제 하는 이제 업종에 있던 EM플러스가 예전에 나노메딕스였죠. 자 이 업종에 EM플러스가 갑자기 2차전지 업종으로 편입돼서 이 부분과 함께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이 되었다.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EM플러스가 지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. EM플러스라는 종목이 2300억밖에 안되는 종목이 거래량이 한번 실려야만 이제 올라옵니다. 이런 말 뭐 늘 할 수 있다. 그렇지만 뭐 재료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. 이게 이 재료가 너무나 좋은 재료에요. 그만큼 2차전지 슈퍼카 자 이 EM플러스의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2차전지 양극제와 음극제 이 부분의 속도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만들므로써 고속충전이라든지 이제 슈퍼카들이 빠르게 이제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너무 좋아요.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단기간 상승이 나와도 눌릴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기대감에 따른 상승에 이제 반대급 부족으로 작용하는 이제 하락입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지지를 하다가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거나 매출로 기록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상승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한번 더 지지선을 거치고 올라간다면 더 큰 상승이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EM플러스 손절가도 드리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손절가에 대해서 만약에 연연해 하시면 EM플러스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자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손절가라고 볼 수 있어요. 사실 5,500원 선.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왔다고 쳐요. 갑작스럽게 막 꼬리로 밑꼬리를 내는 은봉이 나왔다고 쳐요. 여기서 만약 팔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팔게 되면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. 그 대신 그 안에 충분히 이제 세력 수급이 이제 매집을 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지금 EM플러스 회사라는 이 회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정말 최고의 매집 기회가 되겠죠. 자 이때 하락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담기 시작해서 이제 평당가를 조절하면서 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. 자 그래서 EM플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압구정 배밭을 말씀드렸어요. 이 배밭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성형외과가 들어서기 전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? 그냥 배밭이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압구정이라는 이 공간이 이 세계 최고의 땅값을 우리나라 최고의 땅값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이겨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. 그때 당시에 강북이 더 좋았고 강북에 돈을 뭘 샀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만큼 수혜를 보진 못했겠죠.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종목이라도 어느 땅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것은 매한가지. 자 그래서 EM플러스라는 종목 지금도 나쁘지 않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하나정도 대박주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M플러스라는 종목 한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기술력으로 훌륭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, CIS, 포스코케미카 이런 종목은 꾸준히 찍고 있지만 자 EM플러스 같은 종목은 어느정도 급등과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.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지 소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